존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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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꾸 TA 존 존 존 존 존 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여지 않은 줄 난 이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소 날 불러주시고 그 통에 통해 주시길 나 찬송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걸어간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험과 주의 기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오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극률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손대하시며 그 주의 모든 것에 극률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갈래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권능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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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비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개선하셨네 주님의 목도 위대하시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목도 위대하시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를 도와니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 내 찬양하네 주님의 목도 위대하시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목도 위대하시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라는 강단 말씀 주셔서 한 주간 말씀 붙들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추수감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34년간 예원교회를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본당 헌당을 위하여 한마음으로 나아갈 때 모든 개인과 가정이 쓰임받아 가문 대대로 축복받는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예원교회가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한마음으로 찬양하며 한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원리스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원교회가 지역과 민족을 살리고 237나라 오촌 종족 살리는 전도와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랩런트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예배드리고 훈련을 통하여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랩런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원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넘어진 자 일으켜 세워 함께 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대입 수능을 치는 73명의 예원의 랩런트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대학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서 및 문화서 및 기능서민으로 우뚝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년도 청지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에 올인할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선교 현장에 제자들이 세워지며 전도 시스템이 정착되어 237나라 5천 종족 복음하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정은주 당회장 목사님 복음 들고 전도자의 발걸음 하실 때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많은 직분들을 감당하실 때 로마서 16장에 생명권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그 직분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당회장 목사님 이 시간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실 때 영권을 만배나 더하여 주시고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져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변화된 삶을 통하여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이 옥토밭으로 변하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흑암저주의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 추방시켜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원 소식입니다 방역당국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지침에 따라 모든 정규 예배, 현장 예배 참석이 정상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백신 패스 도입 시에는 인원 제한 없이 현장 예배가 가능한 만큼 백신 접종을 완료한 성도님들은 반드시 백신 접종 정보를 등록하시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등록이 어려우실 경우 예배 당일 교회에서 현장 등록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2021년도 한 해 동안 말씀성추의 응답으로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헌금봉투는 예배실 입구에 비치돼 있으며 온라인 헌금도 가능합니다 헌금 이용 안내입니다 주일 헌금 11조, 본당헌당, 감사헌금 등 모든 항목의 헌금을 온라인 통합 계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 기존 헌금별 전용 계좌번호도 온라인 헌금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은 본당 입구에 비추된 헌금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담임 목사님은 지난 13일 청라 사랑의 교회 설립 30주년 및 임직 출판 감사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이날 감사 예배에서 목사님은 축사를 통해 모든 중직자가 목회자의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의 삶을 감당하며 237보금화의 주역이 되길 바란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 신간 운명을 바꾼 결단이 출간됐습니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금요기도회 시간에 설교한 롯기 강해를 책으로 변한 운명을 바꾼 결단은 우리 삶에 필연적으로 닥칠 수밖에 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영적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당 1층 교회 서점과 교보문고 등 대형 서점을 비롯해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입니다 전도용과 선물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극복과 위로를 위한 시민초청음악회 파이팅 콘서트가 다음 달 2일 오후 7시 비전홀에서 열립니다 서울시 지원으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는 우리 교회 노희섭 장로를 비롯해 팬텀싱어 김현수, 미스터트롯 이도진 등이 출연하며 인시앤팝스 오케스트라의 공연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입장권은 교회 홈페이지 또는 주보광고 QR코드를 통해 무료로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용으로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예원 소식을 마칩니다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골로세스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글서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글서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성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해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예수의 이름으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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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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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를 60일을 탔어요 그리고 도착한 반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 가운데에도 그런 중에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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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一个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제는 더 이상 예탈에 매이지 말라 예탈에 갇혀있지 말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그 핵심이 바로 감사의 삶이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감사가 넘쳐요. 이메서 감사. 감사하다는 말이죠.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은 늘 불평하고 늘 부정적이고 그렇죠. 은혜 못 받았습니다. 싸인이에요. 정거에요. 영계 모든 신도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 체질 자체가 24시 감사체질 되기를 지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감사가 넘치는 삶이 15절 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또한 또 한 몸으로 부르식을 받았다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아주 단순한 메시지 같은데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당연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본문인뿐만 아니고 대상회전서 5장 16절로 18절에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항상 기쁘하라. 주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 감사가 나와. 저는 하나님께 이명기약이 있어서 매주일 감사한 거면 힘써 합니다. 힘써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 성공을 위해서 매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수감사주일은 1년 동안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사용하신 것 너무 감사해서 주수감사주일 하나님께 마음을 새롭게 정하면서 드린 것이 감사의 말이에요. 이런 감사 체질을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늘 이 감사 아 하나님의 뜻이다. 불평나고는 사탄아 물러가라. 내 입에서 내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감사를 빨리 해보고 하십니다. 찬송을 부르면 돼요. 골로서서 2장 6절을 철저히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보여 넘치게 하라. 감사가 넘쳐야 된다. 그거를 강조하고 강조. 감사함이 넘치도록 감사가 감사를 억전하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해라. 넘치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았다. 이것이 감사의 뿌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감사의 뿌리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두 가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거기서 자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모든 감사의 출발점이 돼야 된다. 구원의 감격 첫사랑의 감격이 넘치는 이 사람은 늘 감격 구원의 감격 이 사람은 늘 감사가 넘치게 돼있어요. 모든 것에 감사 감사라는 말은 언어로 유카리스티아 유카리스티아라는데 카리스 이 카리스라는 말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만큼 나오게 되어있다. 은혜를 체험한 그만큼 나와있다. 그럼 감사가 없으면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 나같은 죄인을 택했어. 구원해 주시고 그것도 이렇게 참 복음을 제대로 원색적으로 증거하는 예원교회에 나오게 된 거 얼마나 은혜인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거 아멘이 나오게 되어있어요. 여러분 자신들이 불평한다 원망한다 시기한다 질투한다 남 형본다 얼마나 영적 거만인 줄 아세요? 얼마나 사단의 신분을 가고 있는지 아시냐고요. 사단이 가지고 놀아야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으니까 딴 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으면 그 감사 표현하는 것마다 시간이 없이 다 모자랄 시간인데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예수 아멘이 되어있으면 지금 무엇이 되어있을 것 같아요? 예원교회 안 나왔으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을 것 같아요? 완전 종교인이 교회 다녀 율법에 벌벌벌벌벌 떨면서 살겠지요. 이것도 젠가 저것도 젠가 하면서 죄에 잡혀가지고 자유함, 해방, 누림 전혀 없지요. 예수 아멘이 되어있으면 지금쯤 절에 가든지 절에서 절을 무당 차다 가든지 끊임없이 방어하고 있을텐데 술에 종이 돼가지고 세상 쾌락에 종이 돼가지고 살텐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도 하고 예배한다 엄청난 변화지요. 여러분 수준도 아니고 취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여러분을 부르셔서 큰 축복을 주신 겁니다. 예배하는 것보다 감사하세요. 병원에 가보세요. 지금 응급환자실 가보세요. 일어서는 게 내 평생의 소원이다. 한 걸음 걷는 게 평생의 소원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중환자들. 숨 제대로 지금 밥 한 끼 제대로 입으로 들어가는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 친구 하나가 의사인데 그러더라고 나보고 입에 막 집어넣고 먹고 싶고 다 먹고 뒤로 싹 나오는 거 그거 기적이다. 그러더라고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기적인지 아냐 그게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습니다. 과유불급이 무슨 말이냐 매사에 넘쳐도 안 되고 그렇다고 모자라도 안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롭다. 과유불급 비가 와야 하지만 너무 많이 오면 홍수가 나죠. 바람이 불어서 시원하게 해준데 바람이 너무 불면 태풍이 돼요. 태풍이 음식도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과식이 되죠. 오히려 몸에 해롭죠. 그런데 넘쳐도 좋은 것이었습니다. 유일하게 그것이 바로 감사예요. 감사는 성령추만한 성도가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이에요. 특징 내가 과연 성령추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는 내 삶 내 삶의 감사함이 얼마나 넘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내가 감사가 넘치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얼마나 감사가 넘치느냐 이와는 반대로 불평하면 시험에 빠집니다. 원망하면 불신앙에 빠집니다. 허감에 그냥 허감 충만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복음 인생 모든 면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모든 면에 감사조건 자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또 직분 감당하면서 감사조건 감사할 걸 찾아야 돼요. 감사할 때 감사할 때 사단이 틈을 타지는 못해요. 감사할 때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삼출자를 그렇게 찾다가 딱 찾는 사람이 누구냐 원망하는 사람 불평시키 질투하는 사람 그거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감사가 늘 넘치는 사람은 사단이 찾아왔다가 일곱길로 도망가버린다. 사단이 절대 유혹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감사하는 사람 이 감사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감사가 자기 자세에도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고 감사하는 사람 절대 사단이 유혹을 못해요. 이렇게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 세상이기는 비결이에요. 세상이기는 비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 감사가 넘치는 감사가 지속되려고 하면 먼저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 요한복음 14장 입술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느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 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특징이 바로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절대 평안 절대 평안 그리스도 인도는 표정이 다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모습이 다릅니다. 말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마음이 다릅니다. 은혜 받은 사람 만나면 평안해요. 아멘 평안 하도록 그러면 절대 평안을 어떻게 얻게 됩니까? 빌리포 4장 6절로 7절에 답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태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이 다잖아요. 마음과 생각 성령이 지켜주신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걱정할 이유가 없다. 염려 아웃 아멘 감사함으로 기도하세. 기도할 때도 너무 그렇게 한을 품고 하지 마세요. 기도 많이 한 사람들 보면 주름이 좀 특이하게 있어요. 하도 인상을 쓰고 기도를 해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어째서 저는 왼수같은 시어머니가 죽지도 않고 살았은 나를 괴롭힙니까 데려가 주 앞서 칼 갈아봐야 하나님 더 독하게 만들어가지고 회개할 때까지 니 자신을 알라 깨달아 니가 은혜 받으면 다 그 시어머니가 그렇게 미운 시어머니가 사랑스러워 보일텐데 사랑하는 남편을 낳아준 그분에 감사한 마음이 바뀌어질 텐데 니가 그렇게 지금 그렇게 독한 마음 품으니 사단이 주는 마음이지 내가 주는 마음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도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오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기도하면 평안이 임하게 있다.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한이 맺힌 기도를 그냥 그렇게 하나님 옆에 아들 달라고 그렇게 한 맺힌 기도를 억울하다고 첩에게 이렇게 내가 갈세를 받으니 억울하다고 부르시될 때는 응답이 없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안 이후에 이 시대의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주의종이 필요하구나 내가 주시면 드리겠나이다 딱 하는 그날부터 얼굴에 근심이 없었더라 평안이 차악 임한거에요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영적으로 나를 지키기도 하면서 영적 싸움에서 강력한 무기가 무기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감사기도에요 기도는 하늘 보자를 움직여 하나님 보자 움직여 아버지 하는 순간에 보자가 움직여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심부름하는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아버지 하나 부러지는데 주여 한마디 하는데 하늘 보자가 움직인다니까 우리가 보자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천사를 부르시는 권세가 있어요 천사 할게 뭐냐 우리 기도한거 다 가지고 하나하나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늘 보자를 움직이는 축복이 있어요 내리미아 33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향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 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같이 이러시는 도라 너는 내게 부르지져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이를 내가 내게 보이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의 수준과 한계를 뛰어넘는 나의 한계와 수준을 뛰어넘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하면 내 수준 내 행편을 뛰어넘어 살기 원한다고 하면 언약 붙잡아라 그리고 언약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언약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식당에 이런 벽에 거리 서여있다고 합니다 만일 당신이 구덩이에 빠졌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더 파 들어가기를 멈추는 것이다 단순한 말 같은데 엄청난 지혜에 있는 표현이에요 미움이라고 하는 구덩이에 딱 빠져버리면 뭡니까 미움이라는 구덩이에 딱 빠진 사람은 대부분 뭐요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 미움을 어떻게 해요 앙심으로 만들어버려요 외로움이라는 구덩이에 빠진 사람 나 외로워 외로운 구덩이에 빠진 사람은 대부분 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고독 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고통에 쌓이면서 우울증이 와요 나머지 뭡니까 자살입니다 소외되었구나 미움인 이 구덩이가 이 외로움 이 구덩이가 나중에 어떻게 완전히 그야말로 소외되고 스스로 자초해버리는 깊이 들어갔어요 자신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 대부분은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나는 안돼 나는 못해 이 구덩이에 빠져버리면 깊이 들어갑니다 나중에는 절망에 빠져버려 절망 절망에 빠져버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구덩이를 파고 아래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위의 것을 향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 뭐 얼음 오면요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알면 돼요 하나의 물을 끓으면 됩니다 그냥 아버지 살려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일을 해결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도 그리스도 대기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내 속에 염려 불안초정 미움 식이질 질투 싹 다 없어요 영계 모든 성도 이렇게 영적으로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불신자는 죽다 깨나도 여러분 이해 못해요 흉내도 못내요 차원이 다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차원이 달라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면요 차원이 다른 삶을 살면 불신자가 놀랍니다 불신자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리를 이루어 가시기를 증언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금적 감사체질입니다 16절 17절 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그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의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도 사도 바울은 감사하라는 이러한 말씀을 이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보금적 감사체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삶을 주장할 때 입니다 굉장히 쉬운데 어렵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할 때 그때 그 삶이 감사한 인생이 된다 말씀이 주장 되는 삶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풍성히 그하는 삶을 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하세요 그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편하게 자리 잡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한다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편안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영적인 수용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과 나 사이에 어떤 걸림돌을 두어서는 안 된다 내 생각과 이 기준 내 선의견과 편견에 이 벽을 세워놓고 있으면 내 안에 평안이 자리 잡을 수가 없다 말씀 앞에서는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는 순순함 순순여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도 100% 오픈마인드 가져야 돼요 이렇게 되면 예배를 드릴 때요 예배를 다 드릴 때요 모든 순서 순서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자양분이 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부터 예배들이 오는 시간 준비부터 모든 기도 모든 찬송 설교 헌금 광고 모든 예배 순서 모든 것이다 감사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감사 시와 잔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 찬양을 하나님께 덜고 싶어하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찬양대를 못합니다 찬양팀들이요 매주 7시 반에 옵니다 밤부터 연습 시작해요 몇 시간 해요 2시간 반 안 하고 찬양을 부르고 싶은 그런 믿음이 없으면 한두 시간 하고 말지요 어떻게 계속 2시간 반이나 찬양을 합니까 못하지요 찬양대는 그냥 찬양이 아니에요 굉장히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찬양이요 찬양을 들으면서 내 영혼이 뭐요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 우리 교인들은 다 순서하니까 은혜 받죠 보통 교회 가면요 저 소리가 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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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적인 뒤판 판단 은혜 받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찬양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들어가 사단신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 찬양 끝나잖아요 찬양대는 은혜 안 받습니다 연습한다고 진액을 다 빼가지고 졸든지 낙서하든지 딴 듯하고 야 끝나면 영혼 보러 가자 뭐 보러 갈까 다른 교회 다 그래 그건 다 나갔다 경험한 것이고 다 본 거예요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차이가 없어 나가놓으면 은혜를 못 받아 시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염려 끝 행복 시작됩니다 염려 끝나면 행복 시작이지 뭐 이런 사실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예원계의 성도를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그 이름의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실제로 사용을 할 때 보금적 감사체질을 결제했어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말해나 일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하려니까 힘들잖아요 주 예수 이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잖아요 세상 종교는 종교를 창시한 사람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따라가지요 부처의 가르침 마음의 가르침 가르침을 따라가는데 그런데 보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자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그러잖아요 어느 종교 창시자가 자기 이름을 불러내서 안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부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권세가 주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놀라운 권세가 여기서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는 선행이 있습니다 구제 있습니다 봉사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이런 것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요 다른 종교들 다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그 내용이 사랑, 구제, 봉사, 헌신, 겸손 그 사람들을 제일 좋아하는 건데 그거가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을 때 그때 유일하게 구원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분을 믿고 영접할 때만 구원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늘 듣는 소리지만 오직 그리스도 되시기 바랍니다 갈로 이거는 안 돼 없어요 갈로 없어 아멘 오직 그리스도 되세요 아이고 목사님 냉편 되어보세요 냉편 되면 목사님 그거 절대 오직 그리스도 안 될 겁니다 됩니다 해보세요 그 현장에서 불러버라고 그냥 부부사항 합니까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허감이 싹 물러가 버립니다 옛날에 성교사 부부 우리께서 있을 때 부부 싸움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부인이 내가 왜 사탄이냐 싸움 세게 했대요 더 크게 그러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현장의 영적 허감 세력도 예수님께서 가르친 내용으로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름을 선포할 때 떠나갑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이름 예수님께서 이름 여러분이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늘군대가 도움되요 하늘군대 모든 허감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그 자리에 임하신다 특별히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트레스 타이 다 이루었다 그럼 끝난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런데 갈로 용은 안 돼가 아니에요 다 이룬 건 다 이룬 거예요 아멘 다 이루었다 확실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확 잡으세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 저하든지 간에 이런 변명이 저런 변명이 할 거 없어요 그거 다 사단 속임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모든 문제 속에서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가 회복되게 되십니다 어떤 신앙인이 무속인에게 물었습니다 무속인에게 당신은 구슬을 하면서 감사하는 말을 합니까 그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속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굿 하는 데는 감사하다는 말이 없고 굿 중에는 감사를 표하기 위해 하는 감사의 굿도 없습니다 우리같이 이런 감사 주수 감사 절 주일 이런 거 없어요 감사 굿이 없대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굿은 갖고 있는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굿을 하면서 감사하다고 말하면 귀신이 오지 않습니다 알아들어 모르겠는데 반대로 감사가 없으면 귀신이 와요 감사하면 귀신이 떠나요 무속인이 하는 말이에요 귀신이 세게는 감사라는 게 없더라고요 감사하면 귀신이 떠난다니 감사하면 오지 않습니다 성대 여러분 이 무속인의 말대로 귀신에게는 감사가 없다 세상 속에서 이 사단 마귀가 확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사단 마귀가 세상 왕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 허감 세상에는 감사가 없어요 서로 불평 원망하고 물고 떳고 하는 거 정치판 보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삶은 복음적 삶이 아니에요 영계 모대 성도들 24시 복음적인 감사 체질이 되어서 허감 문화 가득한 현장에서 완전히 변화시켜 나가는 현장 전도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가나다라 감사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참 재미가 있는데요 가부터 시작이다 하까지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가 가다가도 감사 나에게 주신 은혜 감사 다 감사 라면 하나 해도 감사 마음 담아 마음껏 감사 바로바로 감사 사사건건 감사 아침부터 감사 자기 전에 감사 차마 감사할 수 없어도 감사 카리스마 넘치게 감사 타인에게 주신 은혜 감사 파도처럼 시원하게 감사 하 하루종일 감사 공감이 됩니까 한마디로 한마디로 모든 것에 감사하라 24시 감사하라 연계 못하신 분들을 하루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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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단 하루만이라도 오늘 날 잡으면 오늘 하루종일 감사해보자 불평이 와도 누가 날 빠물쳐도 감사해보자 감사 감사 그것이 억지가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요 영적인 건강뿐만 아니에요 감사하게 되면은 육신적인 건강도 회복이 돼요 감사하는 사람 이 복음적 감사가 영적 치유와 성장의 플랫폼이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어려운 모든 것 오늘부터 감사 이유 불문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로 받아들이면 그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요 영계 모든 성도들 24시 감사체질 이 감사체질 이것이 내 인생의 축복의 플랫폼이다 생각하고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5천종종 2, 3천종종을 살리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스님 받는 영혼 살리는 감사의 인생 다 되시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나야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들이 겹쳐서 참 어려운 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수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24시 감사하라고 할종일 감사하라고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기 음성 듣고 오늘부터 이유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도 하 주옵사사 예수의 성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주수감사원금과 일반원금은 온라인과 본당원금함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곳이 앙근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어디든지 태양빛에 당기진동하도다 넓은 이든 저 곡시는 낮을 기다리는데 앙근 물결 비치며 앙근 물결 비치며 오해 주소서 우루 있는 조각식을 나슬기 바리는 듯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소하시라 몽롱들 때 일어나서 빛이 뜸에 나아가 방원 때가 되기까지 주소하게 하소서 우루 있는 조각식을 나슬기 바리는 듯 내가 지워가기 전에 어서 주소하시라 얻어드린 모든 날도 찬고 찬고 드리며 주가 베풀 찬지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우루 있는 조각식을 나슬기 바리는 듯 내가 지워가기 전에 어서 주소하시라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1년에 한 번 있는 추수감사주일 1년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 시간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신 거 감사하여 예물들인 모든 속길들 또한 1년 동안 감사할 수밖에 없는 형통의 복을 나려워 주옵사사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시대에 영적 분리폼으로 쓰기 위해 세운 예운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은신한 모든 정직이들 하나님 평생의 인생의 답이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드린 모든 주일원금 11조 감사 본당 헌당의 예물 향기롭게 흡령하시며 이들이 땅에서 구별 때의 축복을 받아 2, 3, 7나라고 전족 살려주시는 주역들이 되게 하야 주옵사사 육신의 질병 가슴자 불상인 이식의 연약한 부분 병든 부분을 주님이 직접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안수하셔서 치료 회복되어지는 기적을 체험케 하야 주옵사사 새가족 공원심을 감사합니다 여준서 성도님 가재천 성도님 조형식 성도님 박정호 성도님 김민숙 성도님 이명숙 성도님 루이 알렌 성도님 허윤정 집사님 삼으로 이 생명 한 생명 한 생명 이름을 주님의 생명체계에 오늘 기록하시고 영계 나와 예수가 크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길자 이상 해답 찾는 생애 최고의 날이 되게도 와 주옵사서 이들 인도한 성강숙 건사님 장규숙 집사님 한융경 집사님 윤순분 건사님 소점섭 집사님 그리워 주소서 아멘 오늘 예용교회에 처음 나오신 새가족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새가족은 인문도 하신 분과 함께 새가족실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언약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구원의 감격이 출발점이 되어서 24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보금적 감사체질이 되어 나의 현장과 영혼을 살리게 하옵소서 237나라 5천 종족 랩런트 현장 예배 회복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을 살리게 하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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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맹한 대신에 대해 품에 안고 속에 하소서 왕하니 지금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거기서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선을 명사하심이 24시 기도 모든 불평과 운망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부정을 다 감사로 받고 하나님의 이 놀란 임재를 체험하며 기둥답 받으며 정인된 삶을 사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업과 자들과 사이 위해 파손협력하는 모든 성의 삶들 해외직의 모든 성도를 자라놓은 앤런터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 겨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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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